안녕하세요. 시아의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. 제가 계속 올리려다가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올렸는데 그리고 좀 확실하게 테스트도 좀 해야 돼서 그랬는데 제가 좀 오래전에 꽤 전이죠? 이제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에어팟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처럼 저 또한 에어팟이 계속 소리가 나서 그 뭐 강의를 할 때나 다른 일을 조용히 해야 될 때 계속 소리가 나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도서관이나 공부중에 뭐 이렇게 소리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 약간 이게 오류가 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애플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답글 달아주신 분들 것도 테스트 해보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한 2주 정도를 두고 봤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났고요. 다시 켰더니 나는 걸로 봐서는 이거 같은데요. 우선 한번 볼게요. 우선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을 해갖고 여기 찾기로 가면은 나이찾기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애플 기기를 찾아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치찾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클라우드에서 찾는 게 있고 이 안에서 뭐 애플의 기기를 찾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의심을 해갖고 봤는데 아이클라우드에서 파인드가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로그인을 다시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돼 있죠. 이게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케이스를 열었다 닫거나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동안은 좀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플레이 사운드를 하면은 소리가 들리는데 요게 귀뚜라미 소리거든요. 근데 제가 발생하는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소리랑 좀 달라요. 한번 들어 보세요. 사운드 들어 보셨을 게 이게 열려있으면 이런 사운드가 나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사운드랑은 다릅니다. 그래서 아 이게 맞을까 좀 고민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두었을지 모를 때 이거 찾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맥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사실 여기 말고 시스템 설정에 가셔서 저같은 경우 맥북의 시스템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 검색에 찾기라고 하시면요. 찾기 이렇게 그냥은 찾기가 나오는데 나의 맥 찾기만 나오죠. 지금 켜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에어팟을 켜면은 열어버리면 뚜껑을 여기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나의 찾기가 뜹니다.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맥 기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.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맥이나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다보면 여기 나의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. 저번에는 한 번 껐었어요. 분명히. 근데도 이게 났던 거 보면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를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요새 맨날 갖고 다녔는데 이게 가끔씩 납니다. 이거 어쩔 때 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봐서는 이게 켜져 있다고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소리나고 가만히 있을 때 소리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게 갖고 있는 가방이나 이게 움직였을 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갖고 좀 조심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 없을 때만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자 다시 한 번 켜보면 나의 찾기가 있고요. 제가 이거를 껴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에어팟 이렇게 켜 있죠. 이거를 이렇게 끄면 됩니다. 자 여기서 나의 찾기에서 한번 보기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. 뭐 아프리카 있는 것 같죠 지금. 지금 한국에 있는데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봐야 별 소용이 없지 않을까.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지금 한번 이걸 해 보세요. 나의 찾기. 우선은 아이폰이나 애플의 그 기기 디바이스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서 에어팟이 연결된 상태 온라인 상태 뚜껑을 열어야지 이게 뜨거든요. 뚜껑을 연 상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찾기 이거를 한번 꺼보시면 대부분의 저 같은 경우 증상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. 이게 100% 장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하느냐고 좀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한번 답글에 달아 주세요.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개했고요.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보, 많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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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